1990년대 후반 에이즈 환자가 확산됐던 중국 허난성 당국이 다음 달 입학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난성 위생청과 교육청은 지난 5월에 발표한 학교 내 에이즈 방지 대책 강화 방침에 따라 신입생 건강검진 항목에 에이즈 감염 조사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중앙정부의 규정에 위반되고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생 에이즈 환자 수가 급증했다는 통계와 함께 광동성 한 학교의 경우 감염 학생 수가 지난 7년 동안 10배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허난성은 1990년대 후반 감염 혈액 수열로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해 환자가 4만 명이 넘는 데다 매년 4천 명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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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